궁금해하시니까 비밀의 선물 전에 하셨던 이걸 대본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, 그럼? 네, 네. 조식. 괜찮아. 착하지? 오시는 느낌? 착하지. 할아버지. 할아버지는 다 잘하시니까. 어머머, 무슨 일이냐? 어머머, 무슨 일이냐? 잘한다, 엄마. 입 빠지나. 이거 받았어, 오늘 또 빼고 왔어. 레디, 액션. 아, 저리 가세요. 액션. 아, 저리 가세요. 괜찮아, 울지 마라.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된다. 비밀이야, 비밀. 너랑 나만 아는 비밀. 안 돼. 홍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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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울고 있어? 홍아, 홍아. 이제 괜찮아, 괜찮아. 엄마. 아니, 무슨 일이야? 왜 울고 있니? 어? 누구 만났어? 홍아, 이제 만났어는 뭐야. 여기 단장님 풀어오시려고 하는데 아직. 아니요, 말해도 안 돼요. 아저씨가 비밀이라고 했어요. 비밀? 괜찮아.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. 아저씨가 인형들 중 사탕도 선물로 줬어요. 아, 또 떠나갔대. 노는 아저씨도 나보고 예쁘다고 하면서 내 몸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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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면서. 아이고. 모두 이렇게 쭉 했어요. 야, 저런, 저런, 저런. 아이고, 저런. 괜찮아, 우리 형이. 잘못했어요, 엄마. 아니야. 홍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. 너에게는 잘못이 없어. 엄마에게 모두 말해줘서 고마워. 이제 괜찮아. 오늘 무슨 일이냐? 아, 내 아버님. 우리 홍이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. 아, 저런 나쁜 놈. 아, 홍아. 아이고, 이제 괜찮아. 잘한다. 할아버지, 무서웠어요. 홍아. 모르는 사람이 주는 물건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. 홍아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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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혼자서 위험할 땐 사람이 많은 곳으로 빨리 뛰어가 되지. 그래, 빨리 뛰어가거나 큰 소리로 울거나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쳐야지. 도와주세요라고요. 그래, 어린이 여러분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하고 말해보세요. 다 같이 시작!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! 도와주세요! 잘하셨어요! 좋은데? 내가 한 번 더 좋아합니다. 다시 오세요. 한 달 만에 기념이 많아 나겠다.